자, 일단은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잘 알고 있는지 시켜보고요. 여보세요? 쪽기 잡아야 되나, 이게? 쪽기 잡아야 되고, 옆에 잡아야 되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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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잘 보세요, 이제. 길이 바빠져서. 오케이, 됐습니다. 잘 봤고요. 지금 풀업 자체를 잘 못해요. 네, 못해요. 대개 리바인 분들은 늦게 시작하시는 경우 그래요. 아니면, 뭐, 그 얘기 좀 타고 나셨다든가.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구를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잘 보시면, 이제 그냥 풀업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풀업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풀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견갑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완전체죠. 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것부터 들어가죠. 팔, 팔이 편인 상태에서 견갑구로 일단 내 몸을 올리는 거죠. 견갑구를 지금, 거상이 되어 있는데, 하강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내린 상태에서, 거상에 올리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한테 일단 견갑구를 사용하는 걸 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달을, 메달을 보세요. 메달이 있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어, 메달이 지금 펴있는 상태에서, 견갑구로만 살짝 상처를 올려보세요. 어, 좋아요. 다시. 아잉. 견갑구만. 하나. 내려드리고, 다시 더 높아야 돼요. 하나. 팔을 잃으면 안 되지. 핀 상태에서. 이제 이거 다시 올려. 자, 네. 그만하세요. 세 개 정도 했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시청자 같은 분은, 지금 오늘 프로업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견갑구를 운동 같은 거를 제가 좀 시켜주고,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일어나 받아라.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프로업을 LC 프로업으로, 할 거고요. 네, 친구분은, 이제, 나중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네, 견갑구를 운동 같은 경우, 견갑구를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자, 바이브, 바이브, 바이브. 자, 제가 이겼으니까, 저부터 해. 자, 말했지? 견갑구를, 견갑구를, 봐봐. 우리 봐봐. 등 봐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렇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뼈로 내리는 거예요. 바로 피고. 바로 피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 진심이 맨 안에 있는 거 같은데. 눈쓱하게 올라가는 거고, 내리고 내리는 거예요. 알겠지? 다섯 개. 다섯 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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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고. 하나. 어니고. 둘. 좋아. 힘내서. 셋. 좋아. 자, 하나 더. 하나 더 남았어. 됐고. 됐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꺼지세요. 이거 갖고서 힘들다고 하면 나중에 풀업 같은 거 할 때 큰합니다. 저는 이제 LC 풀업 하러 갈게요. 이 정도 깨죠? 이렇게. 이렇게. LC 풀업 같은 경우에는 풀업의 라이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이 정도 근력이 됐다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어제 체육대회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약간 좀 요초에 통증이 좀 있거든요, 요통? 그래서 한번 해보고 통증이 심하면 시청자 그냥 훈련만 시킬게요. 아, 지금 약간 좀 요통이, 요통이 없는데? 다섯 개를 해볼게요, 참고. 어? 아, 야, 요통이 좀 있다. 지금 신경해. 어? 나 이거 또 5세트야 돼가? 문을 열어봐 없냐? 난 추운데? 벗어 벗어 더 와야돼 감동을 그래야지 몸에 안되죠 저 역통이 좀 있어서 아 근데 진짜 매달리는게 너무 힘들어 매달리는게 너무 힘들어 매달리는거 도대요 그러니 최대 수축에서 숄드패킹 되는거고 이완해서 숄드패킹을 하는 분들이 많지 자극을 위해서 그러니까 와봐 숄드패킹은 최대 수축하면 당연히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지 숄드패킹이 안되있는 상태 올리면 되있는 상태에요 내린 상태에서도 유지를 한다는 얘기지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거는 최대 수축에서도 숄드패킹되고 내려서 숄드패킹을 유지하는게 아니라 다 필요한 얘기에요 데드앵이라 그러죠 데드앵 그래서 견갑굴 운동을 유도시키는 자기를 추천해드리고 있고 얘는 지금 프로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아 아 지금 기초단계를 하고 있는거에요 아 아 더 높이 올라와야 돼 쭉 내린다 그치 하나 못만들는데 몇달 걸리냐구요 아 계속 1년 걸려 1년 아 이거 65,000원에 사요 힘들나 힘들어? 힘들어? 마라가야 돼 알겠습니다 드디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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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